안녕하세요 용부로입니다 오늘은 너무 더워서 물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29도예요 너무 더워서 황제 물회를 시켰습니다 엄청 푸짐한데요 안에다가 해삼, 키조개, 전복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리고 옆에 소면 있고요 소면도 양 엄청 많이 와요 그리고 리뷰 이벤트로 새우도 받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물 물 물 흐흑 흑 흑 흑 흑 흑 전복 키조개인가? 전복인가? 전복은 빠져있어서 껍데기 빼줄게요 너무 고소해요 그래서 다진 마시장에 맞습니까? 아, 너무 고소해요 딱딱해서 너무 맛있다 저는 껍데기채를 원래 먹었거든요 어쩌다보니까 지금 거의 20시간 이상을 공복으로 있어요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이제 소면을 섞어볼게요 이렇게 달달하네요 반쪽이 너무 distributed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다이어트 지금 안 돼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거 먹어줘야겠어요 제가 원래 먹방하면서 땀을 엄청 흘리잖아요 근데 지금 땀이 안 나요 회랑 같이 싸가지고 땅땅 땅땅 뚱 중국 medic teenagers 땅땅 햄 ік 치워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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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건더기가 진짜 많아요 건더기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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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네, 오늘 우레랑 새우랑 소면이랑 같이 먹었고요 진짜 제가 촬영을 하면 항상 더워서 땀이 엄청 흐르거든요 확실히 되게 시원하고 새콤달콤한 걸 먹으니까 땀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저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